저희 이제 시간도 그렇고 마지막 곡입니다. 솔직히 다들 다리 저리시죠? 그니까 마지막 곡 빨리 끝내고 그리고 저희 공연은 뭐 오셨던 분들께서는 당연히 아시겠지만 연주 공연의 특성상 앵콜은 없습니다. 그 대신 앵콜 어 너무 당했나요? 앵콜은 감사한 마음만 받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 오늘 같이 연주해 주신 게스트분들하고 다같이 이지를 연주하는 걸로 마무리를 지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멤버 소개하고 저희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의 이태욱 님입니다. 드럼의 강전호 전반의 김미경 트럼펫의 반수 1등 이걸 말할까 말까 반수 1등 세계 1등 세계 1등 아시아 1등 아시아 1등 월드클래스 큐노 트럼펫 더욱 베이스 연주하는 로빅 이태욱 인간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바꿔야 돼. 아트에 머리 아트에 오 passed 오 오 오 막 막 다시 오 이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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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